저는 이런 평가 자체가 되게 냉정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. 이렇게 냉정한 평가가 없으면 게임을 하시는 플레이어분들에서도 당연히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는 그냥 보여준 이 시즌 내에 보여준 임팩트대로 정말 탑20 선수가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못 뽑히고 이제 높은 데 있지 않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그 시즌에 좋은 모습을 못 보였다는 말씀이니까 잘 해야죠. 약간 기분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냥 저한테 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